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존나 받아가지고요. 방송 켜도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도저히 제 네네네 그래서 어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주 분 오셨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니까 형 우리가 보낸 세월이 몇 년인데 카페 강퇴는 너무 아디아나? 방송은 블랙하지 말아줘. 음 그 랄프가 옆에 앉아봐봐 예? 예. 저희가 어제 엊그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저희끼리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흠이 둘러와서 앉아봐봐. 어 잘했어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쉬는 게 맞아요. 예. 예. 의자를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부터 좀 뭐 선전포고하고 뭐 이런 건 뭐 거창한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좀 방관리도 좀 하고 유튜브 댓글도 좀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뭐라고 하건 놔두기로 했 원래 놔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 갖춰진 이 시스템? 이게 쉽게 바뀌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억가건 뭐건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송 스타일이 바뀌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방송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딱 그 얘기에 공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50이라는 게 있어요. 50이라는 숫자 50에서 그게 50에서 51이 되면 그러면은 강태나 그냥 뭐 블랙이나 뭐 유튜브 댓글도 숨기기 기능 예. 그건 이제 유튜브 댓글 그러니까 영상은 볼 수 있지만 댓글을 달아도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그냥 저희끼리도 그냥 보내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예. 50의 기준이 뭐냐 그러는데 그 기준을 정확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무슨 방송 뭐 그냥 편하게 보면 되는데 그 50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기준에서도 아 이거는 너무 사람이 좀 음흉하다 부정적이다 너무 좀 폐쇄적이고 너무 어 못됐다 뭐 이런 그 뭐라고 한다. 너네가 설명해봐라. 난 뭐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봐라. 뭐 안된다. 50의 일종의 저희가 정해놓은 선이 일반 일반이 생각했을 때 선이 있는데 이제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넘었을 때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인데 솔직히 뭐 지금까지는 뭐 한 70% 80% 돼도 놔뒀어요. 그냥 너무 심한 거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날 그 기준이면 믿을 수 있지 않 높여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관리를 하겠다 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좀 방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엊그저께 저도 좀 기대를 했어요. 케미도 오랜만에 되게 티키타카도 잘되고 괜찮은 게스트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얘네가 그래도 어제 그냥 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어... 저도 사실 방송 시작해 뭐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엊그제 같은 그런 참사가 없으려면 댓글을 막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방송에서부터 잡아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뭐 좀 제재를 해야겠다. 이런 거고 사실 방송 오프닝 때도 뭐 너무 채팅창에서 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 딱 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 풀었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좀 너무 그... 예... 그런 거를 좀 뭐가 50이냐고 뭐... 이러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하지 말까? 그냥 하지 말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그렇게 할까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게... 일단 퇴드릭, 성드립은 무조건 큰 욕도 그냥 숫자 들어가는 건 봐줄만한데 예... 그냥... 그냥 쌍욕하는 것 같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너무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막 채팅을 치고 너무... 막 좀 얘기하기... 너무 염세주의?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 채팅을 치는 게 형님 방송은 너무 재밌는데 항상 댓글이나 채팅이 눈살 찌푸리게 하더라요. 이런 비행신... 같은 댓글 살인마들이 너무 많아 성희롱도 심각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한테 뭐 하는 건 별로 크게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이게... 방송을 매일같이 하는 제가 받는 데미지와 일반인이 받는 데미지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예... 들어오는 데미지가...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뭐 좀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막 물타기 막... 너무 심해요. 물타기가... 그 성지압청담 같은 경우도 댓글 좀... 어... 보여주... 좀... 안 보이게 좀 해라. 이번 거를 안 보이게 했는데 또 보여 살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저희도 맞춰야 될지도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댓글 관리나 채팅 관리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거는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방송하지 말자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얘가 딱 댓글 보고 나서 그냥 표정 썼고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그 이름 뭐였냐? 민지? 네... 그... 그... 1시 20분에... 그... 무닝콜을 맞춰놨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물음표 치고 이런 것도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어제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무릎을 치실 게 아니라 이게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악플들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또 그거를 내두고 그냥 방송을 강행하면은 형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그거를 이제 컷을 한 거고 네... 그래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이제... 모닝콜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는데 이제... 지인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코트방의 아이덴티티는 채팅이다. 선 없는 애들만 전해야 해. 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캡쳐된 거를 보여주더라고 유튜브 댓글 아님? 그러니까... 캡쳐된 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봤는데 내가... 얘가 혹시 볼까? 싶어갖고 너무 심한 댓글이어갖고 내가 그냥 지웠거든요. 근데 지우기 전에 그거를 캡쳐해갖고 얘한테 보내놨더라고요. 그 댓글이 뭐였냐면은 내가... 쟤 분명히 마약한다. 쟤 말투도 어느라고 말투도 느리잖아. 술 먹어서 그런 걸 떠나가고 술이랑은 좀 다르다. 쟤 마약했어. 쟤 마약하는 애야. 거의... 그냥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쟤 마약하는 애야. 내가 마약하는 애들 좀 아는데 딱 저런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막 4줄인가 5줄의 어떤 장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어이가 없죠. 걔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마약을 한다고 지인이랑 나는 그 카톡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봤어요. 봤는데 저 사람들 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마약했다 뭐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가 또 좋아요를 막 눌러놓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뭐 솔직히 유튜브 댓글 가지고 무슨 고소까지 하겠어요. 게스트한테 욕한 거 같다가. 내가 지금 그런 거 보고 나서 딱 한숨 예. 한숨 푹 쉬고 그러더라고 옆에서 근데 내가 그 모습 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네.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정상인 정상인 일반인들 입장에서 너무 난처한 그런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우고 미리 이렇게 솔직히 누워서 눕방하면서 잠방하면서 계속 핸드폰 만졌잖아요. 유튜브 댓글 본 거예요. 댓글 삭제하고 뭐하고 뭐하고 너무 쉽게 쉽게 막 채팅을 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이제는 좀 관리를 좀 해보자. 그쵸. 네. 지금도 막 분열해. 막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나도 나도 이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지긋지긋하고 뭐 했다 하면 막 자꾸 물타게 해야 되고 각자 자기 생각들만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다들 너무 세다 보니까 야 일반인 나오면 그냥 시발 채팅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 어? 아니 댓글 사용 중지됨 이거 뜨면은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막 워낙 저게 안 좋아가지고 댓글을 막아놨다.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그 채팅 뭐 솔직히 댓글도 이쁘게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몇몇의 그런 아주 자극적인 댓글로 좋아요를 더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하는 이 기준에 의심을 가지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우유부단하게 좀 굴지 말고 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런 피해 형식 뭐 대단한 무슨 뭐 그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채팅 좀 쳐달라고 그걸 부탁하는 부분인데 이 와중에도 막 싸우고 막 장문치면서 자기 주장 존나 내세우고 네 방송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네 방송에 깊게 깔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내가 미쳐버린 이러니까 어제 쉰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안 돼. 나 진짜 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방송이 나래. 방송이 나래. 그냥 꼬리 한 사람은 계속 무슨 중국처럼 돼간다.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아삭한다. 이러고 있질 않네. 너희들 다 블랙하자. 그냥 봐주지마. 어째서 어째서 이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닥치고 방송이나 하라고 그냥 알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애초에 일반 조도 관심 없고 정상적으로 채팅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관리 박세계는 못하고 공론화만 뒤지게 하냐 쟤는 뭐 하는 거야 보기엔 부탁해 이상한 사람 같아 되게 채팅 매니저도 있고 관리도 하는데 얘기해 계속 이걸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24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특정한 시간대에 있었고 계신 매니저분들도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잠을 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채팅 매니저가 없어서 그렇다. 뭐 너네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24시간 방송을 보셨습니까? 맞아. 보경을 부탁했으면 저분은 매니저로 채용해야겠네. 종일 방송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진짜 폼 켜놓고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얘네들도 울분을 토하더라. 계속 나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실하사님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람이 싫네요. 예. 이게 채팅 매니저분들도 나는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어제 엊그제 민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느꼈다니까 아 이거 내 방송 심각하구나. 그런 댓글 달리고 그러면 다른 BJ다 일반인 하판에 안 나오죠. 누가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런 욕먹는데 사실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합방을 했을 때도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형이 말을 한 번 했었어요. 오프닝쯤에 이제 하경님한테도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못 보신 분들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깨가지고 계속 삭제하고 숨김하고 했던 거라 못 보였던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봐봐 또 이름이 또 투표하네. 나는 나는 X같이 구구 나는 그냥 여기다 똥 싸지르고 나는 그냥 미친놈처럼 칠질질 흐르고 웅숨 싸고 다닐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생각이니까 아 몰라 투표해야 돼. 스트레스는 그냥 너네가 받을 뿐이고 나 같은 놈들 있어? 어? 이러면 또 선동하는 거야 저게 왜 그래 아니 다들 아니 실제로들 보면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었어 이런 피해 형식 나음당한 것들이 빨딱 세우고 선 없는 앞을 달더라 뭐 음시 저것도 드립이죠? 제가 착한 채팅 많이 쓰시는 분 보고 있다가 구독권 드릴게요. 제발 착하게 쳐주세요. 그냥 기준 정하지 말고 선 없는 채팅은 가차 없이 쳐내자 앞플러들은 시청자가 아니라 그냥 욕하려고 온 거니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휴방까지 하니까 애들이 더 진지하게 들이대는 듯 뭔 소리 공감이 안 된다 그냥 뭘 바꾸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공감이 안 돼 공감할 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공감을 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이건 기분 나쁘겠다 싶은 그런 채팅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다가 아니고 이건 진짜 상처받겠다 그런 채팅들은 좀 자제해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이거든 다 필요 없고 그냥 휴방한 거 자체가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패키지 표면적이야 약간 군대에서도 다쳤다 다쳐서 좀 오늘 작업이나 이런 거 빠져야 될 거 같다 훈련 빠져야겠다 하는데 피가 안 났어 어? 피 안 났네 근데 안에 뼈는 부러지고 사람이 장기가 망가졌어 어? 장기가 장기가 하나가 작동을 안 해 그러면은 어? 너 피 안 났잖아 시발 아픈 척하고 왜 시발 왜 작업 빠지냐 어? 왜 훈련 빠져 너 왜 쉬어 이런 거야 지금 나는 속이 스윽 타들어가는데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뭘 주장하고 그러면은 자기들 이겨먹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는 내 발밑에 그냥 나는 네 위에 군림하고 싶은데 네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오 시발 내가 막 말 들어야 될 거 같고 막 이러네 오이 X같네 이거 같아 나는 느낌이 3명 다 공익이래 우리 문제네 저게 잘못했네 민지가 개같은 년이네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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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가 나쁜 년이네 아니 와가지고 씨발 방송에 얼굴 나오는 것 같고 아니 민지가 나쁜 년이잖아 이 사람들 말에는 어? 맞잖아 아니 와가지고 그 방송 나오는 거 얼굴 나오는 거 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네가 동의했니? 동의해 너 동의 안 하면 방송 못 나가 안 할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하고 약속했잖아 나도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맘 바뀌었으니까 그 걔가 나쁜 년이네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현실할 사이에 너무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이거 마저 하는 사람들 욕만 하시네요 진짜로 그래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욕망하고 언제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나 그냥 천혜명 그만이야 내가 기분 나쁜 한 명 잡아다가 딱 데려 놓고 모대공 쓴 다음에 야 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 시발 너 말 X같이 하네 얘기하면 말 한마디 못해 막상 나랑 1대1 대면하면 나한테 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근데 평소에 그래도 조금 채팅 관리는 해야 되겠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 그래야 나중에도 이런 일이 안 발생하지 솔직히 나도 방송 어저께 날리고 나니까 진짜 존나 현타오더라구 열심히 하고 딱 이제 뭔가 좀 뭔가 제대로 된 그림을 하나 딱 제대로 그려볼까 했는데 그냥 없어서 0이 됐잖아요 그냥 그냥 현타오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면 앞으로의 이제 게스트나 합방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아무튼 뭐 요야 코트한테만 욕하자 음 그냥 네가 휴방했는데 그 이유가 댓글 스트레스 때문이라니까 애들이 그걸로 빡친 거야 그냥 채팅 관리고 뭐고 네 휴방이 그냥 애들은 싫은 거라고 그 이유 때문에 편한테드립하는 건 70여캠 60 일반인 50 이렇게 정해 그럼 어? 아니 민지가 나올 거면 애초에 다 감수하고 뭐만 했지? 형한테는 7로 하고 DJ한테는 6로 하고 일반인한테는 5로 갔다 이 말은 아니지? 일단 내가 똥 싸울 테니까 너네가 합의점을 좀 잡아봐 그리고 성지합창당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저기 멜로망스벨이야? 일단 똥 싸울 테니까 너네들끼리 좀 저기 좀 정해놔 내가 있으면 나 하기 싫어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저 형은 욕해도 돼요 막 그럼 게스트 욕은 무조건 강퇴하자는 아이 그런 게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상처받을 만한 욕이 있고 상처받지 않을 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판은 해도 되는데 비난은 하지 말자 그쵸 이 감동은 좀 방송 전에 살아 개 돼지야 그 제가 지금 싸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 시작 전에 똥짜라고 되지려나 싸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화 기능이 좋아서 그래요 제 양반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본인 그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이면 알겠는데 고생이 많은 시대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크온 약발방할 때 이제 토크온 약발방 저 새끼가 리얼똥 탱크네 저희 욕도 해도 돼요 저희 욕하고 뭐 형 욕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맞습니다 제 3차의 지전으로 봤을 때 어? 저 사람 중에 방송 나서 욕먹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오 욕먹는 거 제가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죠 근데 그 휴방을... 근데 그 쉬게 된 원인 자체가 유튜브 댓글이랑 그거 때문에 지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합방을 했으면 휴방을 안 했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일단 원천적인 이유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크온 보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같이 게스트 대하는데 누가 나오냐 키우키우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었고 형이 관리도 했었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불안 어 그렇죠 어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할 건데 할 거다라고 말만 한 거죠 이런 비행신 제가 봤을 때 휴방 때문에 뿔이 나신 것 같습니다 휴방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우려해서 저희가 지금 이걸 잡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가면 조리 돌림 당하고 욕먹고 이미지 망가지고 이럴까봐 언제까지 형이 외딴 선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합방도 하고 해야죠 유튜브 댓글 막아버려 유튜브 댓글 막는 것까지 얘기도 했었어요 어제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화질이 무리다고요 아닌데요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 막는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왜냐면 뭔가 되게 중대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보통 댓글을 막아놓고 뭐 뭐 그런 얘기를 자 됐나요? 화질 나보셨죠? 화질 나보셨죠? 화질 나보셨죠? 네 좋고요 족도 아닌 걸로 휴방 한 거는 어떻게 해명할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족도 아닌 부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원래 입이 저 카페 강태된 이유는 강태를 당하면 했기 때문에 강태를 당하신 겁니다 예 이런 이런 일들이 진짜 족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휴방 죄송하다 방송 연장하거나 다음주에 덜 쉬겠다 이러면 쉽게 해결될 일이잖아 인명성에 숨어서 악플이나 쳐다는 버러지들은 삼청교육 대자가 쳐넣어야 한다 아니 악플 걱정되는 유튜브 영상은 댓글 관리하던지 맞던지 하고 인방에서는 관리해야 할 때 채팅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성경우면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되나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쓸데없는 바이크 방송 해놓고 여자팬이랑 한방할 때는 방송처하니깐 시청자들이 꼴 안나겠냐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귀신 보고 얼마 전에 아프셨잖아요 아파서 오신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왜 왜 왜 또 뭐 휴방과정 뭐라고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왜 왜 니가 스트레스 받고 지랄이냐 시그레스를 받아도 너는 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냐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쉬는 것 때문에 뿔이 나신 거야 어제 그럼 상황 설명을 해줘 내가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너네가 너네가 왔잖아 집같이 떠서 휴방한 건데 휴방한 거 가지고 개지이라를 떨고 있네 사람이 싫다 그냥 블랙 난타 재정화 한번 가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형이 형의 업이 형의 일이 이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스트레스가 와요 아니 하루 방송 열심히 했는데 영상으로 남겨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니 오늘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현사가 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럼 다음날 열심히 해가지고 또 방송 분량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이러잖아 예? 근데 그 즉흥적으로 만든 분량에 있어서 똑같은 걸 똑같은 이제 근데 양질의 그런 영상 각을 챙길 수가 없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도 자기들이 재단을 해야 돼 야!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 안 받을만 하네 너는 살이 이만큼 쪘으니까 스트레스 이만큼만 받아야 돼 약간 형 같은 느낌인 거 같아 그러니까 결단은 뭐냐면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맨날 쉬려고 하잖아 리액키 기억시오튼 스톰커가 맞지? 맨날 쉬려고 하는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라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약해져서 맨날도 더 약해지신 것 같은데 뭐만 먹자 끝도 가면 쉬려고 그러는데 시발 재밌다 진짜 진짜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험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도 해줘야지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휴방을 하면 방송 못 봐서 웰케 역정 내는 사람들이 맞냐 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잖아 찐따색이들아 휴방하면 니들 할 일 없냐 없어 할 일 없어 열한시부터 여섯시까지 내가 뭐 이새끼 방송 보다가 자빠서 자야되고 이새끼 방송 보다가 자야되는데 할게 없어 없으니까 이새끼가 안하면은 내가 하루가 이상해진다 이거야 이새끼 빈자리가 느껴지니까 그게 X같은거야 이렇게 휴방을 많이 하지 않았다 중거일 바이크 타기 전에 휴방만 했다 별것도 아닌거 같고 진지 빨고 있는거 나만 웃기냐 ㅎ 그냥 현생 살다가 알람 펴지면 오는 1인으로서 노이해 그럼 형이 잘못했네 머리 박아 알았어 나도 그러면 저 뭐야 이런 일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만약 이런 일로 이제 일반인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방송 못 나오겠다 뭐 이런 일이 있단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 싸대기 때릴게요 예 진짜로 아니 야 우리 그냥 그거 쓰자 계약서 쓰면 계약서 이거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플랜도 생각했어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다른 플랜도 있었어 갖고 와봐 계약서요? 저기 좋아 이제 BJ건 일반인이건 다 필요없어 뒤엔 인적사항 나오니까 한 명만 놓여줘야 돼 방송 출연 계약서를 아예 그냥 써가지고 그래 예전에 남순이 맹키로 네 저기 뭐야 이거 계약서 써가지고 10만원 주고 방송 출연료 저기 해가지고 출연의 대가로 어 네 10만원 주고 10만원 지급 받고 사진 만 여기 있죠 이게 중요해요 3번 조합 나중에 뭐 어떠한 이유로 영상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위약금이 발생한다 라는 식으로 이건 계약금으로 근데 이건 너무 강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거 쓰기 전에 얘기해야지 뭐냐 댓글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관리해 줄 거고 맘에 안 든 댓글 있으면 얼마든지 캡처해서 나들 보내달라고 하경이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 밤이 밤이고 낮이고 아침에 보내면은 그냥 그 댓글 랄프한테 토스하면 랄프가 그거 지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 민지랑 데이트방송 하하 뭐고 뭐가 데이트방송이야 그냥 그날 aqui기 말해줄까? 기읍 기읍 요즘 2월 부영상 보는데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다며 시청자한테 설설 기던 모습이랑 요즘 생방 비교해보면 걍 웃음만 나오 하 하 근데 2월부터 이렇게 방송했으면 큰일 났죠? 알겠습니다. 제가 휴방 줄이도록 할게요. 5월달은 저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대가 안 풀려가지고 좀 그럼 니들이 방송에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자. 아 그건 말이 안되고요. 아무튼 제가 휴방 최대한 좀 줄여볼게요. 네. 됐죠? 그리고 식단 관리 처해라. 매년마다 병원에서 링거 꽂고 해지은 리을 하지 말고. 2월달은 노유관 가냐?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휴방의 기준이 높아서 그럼 시청자들은 지인이 돌아가시거나 못 움직일 정도로 닥치거나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만 휴방을 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테인드 받으면 누가 죽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시원하게 한번 울어 제끼자 그러면 잠정해질 듯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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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면 휴방하지 말라는거지 그래 잘할거라 믿고 다음주 휴방하나 압수 아아 그건 아니죠 아우 분명 가족문제 건강 천재지변 세가지 빼고 휴방 안한다 해놓고 형도 짓밟친다고 휴방하는게 갯밥치잖아 그게 천재지변이냐 방..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확실한건데 그니까 시발 나 바이크 갤러리에다 글쓰는 것들에도 댓글 달고 그러더만 내 취미생활 즐기는 공간까지도 찾아내가지고 바이크 갤러리 내 고정닉 가지고 와가지고 어? 휴방 이게 맞냐? 하면서 어버이날 때부터 해가지고 어? 아주 개 지랄들래야 되더만 나 발이 일찍 쓰는게 내 인생에.. 내.. 내 취미에 아주 그냥 어? 소소한 그.. 그건데 낙인데 거기다가 비추 쳐박으면서 하하하하하하, 댓글 그냥 살벍하게 달구 하하하하 계획smith ugly 알겠어요 알겠어요 소소한 낙 치고는 좀 너무 심한데 알겠어요 최대한 희망 안하는 걸로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근데 5월달은 저도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이번 주 자체를 그냥 다 통으로 날렸으니까 너네들어봐 이번 주 자체를 통으로 날렸으니까 고마워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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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케코들이 저런 저런 채팅 한번 쳐주는게 나한테 큰 낙이야 어 결론 추리안 안해보겠다 하고 끝난 큐티 아 아 아 아 아 아 됐으니까 아프지만 마세요 니들도 스트레스 좀 주지마라 봉준이만큼만 방송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아니 내가 봉준이가 아닌데 알겠어요 암튼 뭐죠 이번달 좀 심하긴 해서 의도했던 아니든 담달 더 힘내보자 아픈건 의도하는게 아니야 그냥 쳐봐 개인 방송에서 뭔 상관이야 돈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건방 거북 유방단 출드라 음 흠흠흠 야이 집세야 컨디션 관리해서 먹방 오쇼 동개마다 갬 끄냐 컨디션 안좋을 때도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6월 7월 8월은 수상 레저 즐기려구요 네 지금 수상 레저 제트스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 따고 6월 7월 8월은 물로 예 물바퀴 물바퀴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흐흫 흐흫 게 얄밍네 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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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크 하나 팔고 한 천만원 정도 더 보태갖고 수상 레저 좀 즐길려구요 여름 드셨나요? 네네네 약 먹고 있구요 어 좀 뭐 잘 좀 하고 있습니다 넌 진짜 싸이코색이야 미친년아 키보드에 돈 좀 그만 싸라 이런 피해영신 드라가 싸이 하시발도 도끼차게 만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랑 도사람이야 얘들아 적당히 넵 공준이가 방송 오래 냈다는데 코트랑 차이 얼마 안난다 입었드라 후영상 썸네일 나왔네 리을 부키우 키우 키우 흐흑 흐흐흐흐 보트자격증 그거를 낫았는데 어려운 배는 바퀴가 없어서 브레이크 없는 건 아냐 알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덩치 큰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콧박이들 180 넘는 놈 한 명도 없던데 사고 안쳤어요 윤경희? 윤경희가 누구지? 윤경희가 누구야?